아 자 왕왕이가 드디어 어 성장했습니다 잠깐 튕긴 사이에 됐구요 아 왕왕아 잘 살아보자 진짜 가는 길에 죽지 말자 우선 아 일단은 왕왕이 잘 데리고 가자 야 역시 왕왕이다 야 진동 봐라 근데 제 뒤에 왜 피나 있냐 우리가 화살 싸서 그래 우리 약 발라주면 돼 약 발라주면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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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 후기도 좀 많이 넣어놨어 여기서 가려면 북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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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다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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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낯진만 있어요? 응 gps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 gps도 있어 왕왕아 물어 왕왕이 레벨업 한번 해 왕왕이 건들지마 건들지마 왕왕이 개융교육 왕왕왕이 스파르타게 그렇지 레벨업 패스 레벨업 패스 어 좋아 좋아 빠른 레벨업 좋아 그러면 레벨업 시키고 가 집에 가서 해 어 어차피 강원사 잡을거는 그것만 잡으면 돼 우리 때리는 애들만 소식 공용은 잡을 필요가 없어 가다 골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? 골렘 이깁니까? 못 이겨 아 못 이겨? 이렇게 4마리인데도 못 이겨? 레벨 2정도인데도? 내가 지금 일반 못 때리면 92정도 들어가서 데미지 들어가거든? 어 골렘 때리면 데미지 8들어가 와... 뭐야 10분의 1도 안 돼? 저 대포 만들어 잡아야 되는데 대포를 만들어 잡아야 된다고? 어 대포 3방 쏘면 기절 안 돼 그때 테이밍 해야 된대 아 이게 지금 골렘 갖고 있는 민족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네 그러면 살상 무기 능력이 오진다는 건데 어 잠깐만 앞에 렉스 있는거 같은데? 카르노 있어? 아 저 카르노야 카르노 카르논데? 자 카르노네 카르노 카르노 개.. 카르노 땡까봐 근데 카르노 지금 이상한 애 잡고 있어요 안장 있는거 아냐 카르노? 아 어 잡지? 아냐아냐아냐 어서 안장 끼우고 이런말에 굳이 시간 끼도 필요 없어 차라리 어 렉스 안장 끼워서 그 다음에 레벨 시킨게 나 아이 미친다 방구 폭탄 맞음 아 달리와 룰링땡이 됐어 됐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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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기록힘 채우고 갑시다 난 기력만땅인데 저도 기력많아요 렉스 끼인거 같은데 아 됐다 오 사마귀2다 사마귀2 으흐흐흐 여기 어디야? 캥고루야 너 나한테 왜그래 너 뭐하는거야 지금 나한테 뭐하는거야 지금 아니 우리 여기 제일 처음에 터 잡으려고 했던데구나 깜놀했네 나 지금 깜놀했네 나 지금 괜찮아 왕왕아 중성화를 해버려야돼 잠깐만 이거 파이프 어 이거 파이프 부수는 줄 알았다 나 순간 파이프 위에 보면 뒤에 애들 해놓으면 잠깐 못올라가 올라 왕왕이 못올라가는데 뭐? 못올라가는데 이리로 가면 돼 이리로 잠깐만 왼쪽으로 왼쪽으로 커브 틀어 이쪽으로 틀어 틀어서 가면 돼 틀어서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아 글로 가야돼? 어 일로 가야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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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 가야돼 어 일로 가야돼 어 일로 가야돼 어 일쪽으로 가야돼 이 앞에 보이는 돌산 넘어야돼 이 돌산이 이거요 이거? 내보낸 돌산? 어 어 어 아 넘지 말고 넘지 말고 돌까 아니면 넘을까 왜 뭐 장난점 장난점 말해줘봐 여기 누구 살아? 아냐아냐아냐 그 앞에 요 빨간색 밭색 걔넨지 달거든 엄청 큰집 아 거기 지나가지마 거기 지나가지마 아 그냥 거기로 지나가자 거기로 지나가 금방인데 뭐 무슨일 있겠어 그냥 다이렉트로 가 형 어 얘 못 올라온다 잠깐만 왕망이 못 올라온다 어 내가 그럴거 같애 분명히 또 싸 어 골렘 골렘 야 골렘 골렘 어 미친 골렘이 여기 왜 있어 왕망이 일로 와 왕망이 죽어 어 왕망이 싸운다 지금 늑대랑 야 늑대 죽여줘 야 늑대 죽여줘 늑대 죽여줘 어 불러 x4 형 불러 아이 미친 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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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망이 날라갔어 왕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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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망이 꼈다 왕망이 꼈다 왕망이 꼈다 왕망이 부르고 있어? 어 왕망이 싸운다 미친 왕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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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아 왕망아 왕망아 싸우면 안돼 왕왕아 걔는 아냐? 왕왕아! 야 이렇게 되고 골렘 싸워! 아 제발 왕왕아! 왕왕아! 야 골렘피 2만 넘어 기절 안돼 기절? 기절 안되나? 안 돼! 야 콩콩이! 콩콩이 타! 콩콩이 타! 콩콩이 타! 콩콩이 타! 타고싶어! 타고 뛰어! 왕왕아 야 그냥 티라노 안장을 만들고 오자 왕왕이 진짜 아 поним.. 대빱치네 나 시작하자마자 왕왕이 이이야? 아 아 애졌다 왕왕이니까 왕왕왕이 진짜 왕왕왕아 justice 왕왕왕이니까 왕왕왠 왕왕왕왕 왕왕왕 왕왕왕 проб ș哪 아 오늘 진짜 좀 슬프네 어 지금 많이 슬퍼 아 왕왕이는 진짜 매번 이러냐 이러면 저주가 있나 이를 받고 그냥 아 세상에 오다가 골렘한테 처맞아 죽을 줄이야 근데 왕왕이가 데미지 78들 왔거든요 왕왕이 계속 골렘 아냐 근데 돌골렘이 피가 2만이 넘어 이만이면 4..뭐야 400대 때려도 데미지 얼마 나오는거야 자 화풀이 해 화풀이 화풀이 다 죽여 다 죽여 어이씨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우리가 아마 그 위로 올라갔어도 걔는 했을거야 왕왕이가 왕왕이랜다 골렘이 반응했을거야 아 참 희한하다 우리가 왔던 길인데 거기는 그 상황에서 골렘이 없었는데 아 참 희한